안녕하세요. 지금부터 5장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잠깐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얼워드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통해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는 크게 두 가지 단계의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첫 번째로 기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은 리얼워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실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분석해내는 것을 기본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는 엔티티를 추출하셨었고요. 그리고 애티비트를 추출하셨고요. 또한 UID,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를 추출하셨고요. 또한 엔티티와 엔티티가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릴레이션십들을 추출하셨습니다. 자, 기본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들을 그대로 분석하셨다면 상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분석하셨던 결과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 제대로 엔티티가 추출되었는지를 바로 검증하는 단계를 우리는 상세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하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정기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분석된 내용들을 먼저 검증을 하셨고요. 분석된 내용들 중에서 N대 M이라고 하는 디그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N대 M의 관계는 1대 N대 1의 관계로 또한 해소를 하셨습니다. N대 M의 관계는 중복성의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불필요한 오프레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기화에 유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대 N대 1의 관계로 풀이를 하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관계형 모델이 아닌 특수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환적 관계형 모델, 개천형 관계형 모델, 그리고 독점 관계형 모델, 슈퍼타입과 서버타입, 그리고 BOM형 데이터 모델. 바로 이런 특별한 데이터 모델링을 가지고 있는 엔티틀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하는 부분들까지. 바로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상세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정규화를 끝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적 모델이 끝나고 나면, 분석된 내용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설계, 설계 단계에는 또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중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즉 실제 DBMS의 테이블과 인덱스와 같은 이런 논리적 극처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석된 내용들을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맞게끔 이제 논리적 설계를 하셔야 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이블과 클럼, 또한 프라이밍키와 포링키와 같은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테이블 또는 인덱스로 만들기 위한 맵핑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단계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를 통해서 완성된 ERD를 통해서, DBMS의 테이블과 인덱스를 만들기 위한 맵핑 단계, 바로 이런 단계를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과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아셔야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분석된 결과들을 맵핑을 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저장하려고 하는 어떤 객체들을 만드시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논리적 객체들을 바로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죠. 테이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원이라고 하는 정보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논리적 객체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개의 컬럼이라고 하는 구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은 여러 개의 컬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테이블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는,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는 해당되는 행을 대표할 수 있는 컬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분호 컬럼, 이런 컬럼을 우리는 프라이미 컬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러한 컬럼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컬럼이 아닌 여러 개의 컬럼이 하나의 사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럼들을 합쳐서 바로 로우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그렇습니다. 로우저가 되겠죠. 행들이 됩니다. 자, 행들은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튜플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우저 또는 튜플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또한 방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로우저들 중에는 해당 어떤 값이 제장되어 있는 로우들이, 행들이, 컬럼들이 있고, 어떤 값이 제장되지 않는 컬럼들도 있습니다. 이때 값이 제장되어 있지 않는 컬럼, 바로 이 컬럼의 값을 널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값이 없다, 라는 뜻으로 널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일반적인 여러분들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하나의 행위, 즉 하나의 컬럼, 또는 하나의 필드가 값이 없다, 라고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스페이스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에서는 스페이스도 하나의 데이터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자, 지금처럼 데이터 클럼의 값이 있는 경우는, not 널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값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인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드라고 하는 용어도 있죠? 자, 필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 교차하는 컬럼을 필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필드. 자, 여러분들 이 필드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 파일 시스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mp.dat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면, 10번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가 지상되어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이 값은 홍길동이라고 이 하나의 값을 우리는 필드라고 이야기하죠. 필드. 그렇습니다. 필드. 자, 하나의 필드가 여러 개 모이게 되면 파일에서는 이 필드를 여러 개 모은 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파일에서는 이것을 레코드라고 표현하죠. 레코드. 여러 개의 필드를 모아놓은 것을 레코드라고 한다. 자, 레코드가 여러 개 모이면요?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되죠? 자, 그렇다면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되고요. 또한 하나의 레코드는 여러 개의 필드라고 하는 구조가 모여서 이 하나의 레코드가 구성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과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여러 개의 테이블들의 어떤 관계들을 표현하게 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원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해당되는 행을 대표될 수 있는 컬럼을 우리 프라이미키 컬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사원정보에서는 사원번호 컬럼이 프라이미키 컬럼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서정보에 있는 테이블에는 부서번호라고 하는 컬럼이 프라이미키 컬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원정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부서번호라고 하는 컬럼의 값은 부서정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부서번호라고 하는 컬럼의 값 중에 하나의 값이 저장되어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릴레션십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정보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 존재하지만 이 10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원정보 테이블에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되죠. 이런 경우 부서정보 테이블과 사원정보 테이블은 바로 1대 N의 관계를 가지는 1대 N의 릴레션십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원정보 테이블에 있는 부서정보라고 하는 이런 컬럼에는 이렇게 값이 저장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Null이라고 하는 값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부서정보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컬럼의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이 저장되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Null이라고 하는 값, 즉 이 값에 전혀 관련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Null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링키라고 하는 컬럼은 바로 이 부서 번호 컬럼을 우리 포링키 컬럼이라고 하는데 바로 Null값을 허용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같은 문제입니다. 지역정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부서코드라고 하는 컬럼이 만약에 프라미키 컬럼이라면 해당되는 부서, 전상과라고 하는 부서가 우리에 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다면 전상과라고 하는 부서는 서울에 존재하는 부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지역정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부서코드의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 부서정보 테이블에 있는 하나의 값은 지역정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하나의 값은 부서정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지역코드의 여러 개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1대 N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1대 부서정보 테이블에 있는 부서코드는 프라미키 컬럼이 되는 것이고요. 부서정보 테이블에 있는 지역코드는 바로 프라미키 컬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대 N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또한 부서정보와 사원정보 또한 1대 N의 관계를 가지는 룰레이션식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프라미키와 프라미키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이 단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설계하셨던 ERD 엔티티 릴레이션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계하셨던 설계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과 인덱스를 만드셔야 하는데 이때 테이블과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맵핑 작업, 분석했던 결과들을 테이블의 어떤 구조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맵핑 단계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런 맵핑 단계를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과 상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완성하셨던 이 ERD의 개념에서 어떤 각각의 엔티티와 애트리비티 구조들이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맵핑되는 것인지를 그 맵핑 규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분석하셨던 엔티티는요. 이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즉 DBMS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나오는 엔티티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바로 관리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엔티티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기업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 기업에서 관리해야 할 데이터 바로 이런 것을 엔티티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를 추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를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 엔티티는 결국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엔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들 여러 개의 애트리비터들은 바로 테이블의 구성 요소인 컬럼이라고 하는 구조들로 맵핑되게 될 것이고요. 하나의 엔티티를 대표하게 되는 컬럼 즉 UID 식별자는 테이블의 프라미키 컬럼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엔티티와 엔티티의 관계를 표현하게 되는 룰레이션십은 바로 프라미키와 포링키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구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애트리비터를 표현할 때 우리 멘덴토리와 옵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낫널과 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잠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엔티티 소개할 때 사원이라고 하는 엔티티는 엔티티 명을 표현할 때 소프트박스의 가장 상단에다가 사원이라고 하는 엔티티 명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다가 사원번호 그 다음에 사원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애트리비터를 표현했고요. 이 애트리비터들 중에서 바로 UID를 우리는 UID를 샵으로 표현했고요. 또한 여러 개의 애트리비터 중에서 반드시 어떤 값이 지장되어야 할 애트리비터에는 에스드리스크 즉 멘덴토리라고 같은 표시를 하였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O를 표현하셔서 옵션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에스드리스크에 표현된 애트리비터들은 그 값이 반드시 지장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O라고 표현된 애트리비터들은 그 값이 지장될 수도 있고 또한 지장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멘덴토리와 옵션할의 성질을 바로 애트리비터로 표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앱에서도 소개했던 대로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가 지장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값을 지장해야 되는 경우를 Not Null이라고 표현하였고요. 값이 없다는 의미로 바로 Nu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논리적 데이터베스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나왔던 이러한 기호 표시들이 바로 Not Null과 Null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논리적 데이터베스 모델링 설계가 이제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웹행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6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ERG 단계에서 정의된 엔티티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테이블로 작성됩니다. 이때 엔티티 명을 테이블 명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분석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추출하셨던 엔티티 명을 논리적 데이터베스 설계 단계에서도 그대로 테이블 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분석 설계 단계에서 분석 단계에서 추출하셨던 엔티티 명을 설계 단계에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명하신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엔티티의 추출이나 또는 착례를 하실 때 헷갈리게 되시겠죠. 되도록이면 이런 엔티티 명은 그대로 엔티티 테이블 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ERD를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사원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이렇게 영문으로 만드셨다면 이 영문으로 만들어진 엔티티들을 테이블 명으로도 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테이블 명으로 만드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분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원이라는 한글 명으로 엔티티를 추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현 단계에서 이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즉 테이블 명을 한글 명으로 구현한다. 라고 하실 때는 한글 명으로 구현하실 수도 있고 또한 한글 명으로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글로 구현하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글로 구현하지 못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서 만약에 ERD를 추출하셨을 때 만약에 한글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구현 단계에서 DBMS가 만약 한글로 만들 수 없는 DBMS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한글로 만들어지는 엔티티들의 엔티티명을 구현 단계에서는 다시 영문명으로 리네임 즉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들이면 이 ERD를 만드실 때도요 이렇게 한글명으로 만드시는 것보단 엔티티명 자체를 영문으로 처음부터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DBMS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영문밖에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하는데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교재입니다. 교재 177페이지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계하신 내용들을 오라클 DBMS로 구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때 오라클 DBMS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현할 수 있는지 영문명밖에 사용할 수 없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라클 데이터베지 접속하셔서 PROPS PROPS 달라라는 자료사진을 조회하시면 NADLESS 언더바 캐릭터 세치라고 하는 어떤 네임의 값이 있는데 바로 이 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값이 US7 ASK이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테이블 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KO16 KSC 5601이나 또는 KOMS WIN 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런 캐릭터 세트로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테이블 명이나 또는 컬러 명들을 한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 그래서 반드시 한글을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DBMS가 실체되면서 캐릭터 세트로 하는 값이 KO로 시작되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이 단계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문명으로 테이블 명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KO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엔티티 명은 한글로 작성하고 동의어는 영문으로 작성하라. 이것은 꼭 절대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동의어라고 하는 것은 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종업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 바로 엔티티 명 다음에다가 갈로를 통해서 또다시 사용되는 다른 용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한글로이나 영문으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주 사용하는 엔티티 명과 이명이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구분하셔서 동의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도 한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영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캐릭터 소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동의어를 다른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테이블 명은 네이백룰에 의해 작성하고 되도록이면 영문명을 사용하되 너무 길지 않게 작성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엔티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테이블 명이 되는 것이죠. 이 테이블 명 같은 것들을 너무 의미 없이 아주 긴 이름으로 만드시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부서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엔티티다. 예를 들어서 디파트멘트라는 이름으로 디파트멘트 언더바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티티 명을 정하셨다면 이름이 너무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일곱 여덟 테이블 명이 일다스 바이티다. 그렇습니다. 너무 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SQL 문장을 통해서 이런 디파트멘트에 제작되어 있는 부서정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참조하게 될 때 어떤 하나의 테이블 즉 디파트멘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통해서 조건 검색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 테이블과 함께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야 되는 경우라면 테이블 명이 너무 길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테이블 명과 함께 각각의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컬럼들을 추출하셔서 어떤 이름들을 참조해야 되는 경우 일일이 이런 테이블 명들을 클럽 명 앞에다가 푸셔주시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딩하기가 굉장히 나뉘해지죠. 그래서 이런 네이밍 룰 같은 것을 잘 정하셔서 이런 의미 없는 테이블 명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여덟 문자 범위 내에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 이름을 보면 이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테이블 명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파트멘트 언더바네임과 같은 이런 열다스 바이티 형태보다는 그렇습니다. 좀 줄여서 축약시켜서 DPT라는 이름으로 하시든지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네이밍 룰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잘 정하셔서 이름을 숏 이름으로 짧게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 명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영문보다는 한글 명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캐릭터 세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KO라고 하는 시작으로 하는 환경 설정으로 되어 있다면 한글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환경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향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어떤 본사가 있고요. 부산에도 지사가 있고요. 또한 외국의 어떤 지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망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에서 만들었던 테이블을 부산에 있는 지사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또한 서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외국에 있는 지사에서도 이 데이터들을 참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글 형태로 서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한글로 되어 있고 미국에 지는 지사에는 영문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즉 캐릭터 세시 부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만들어진 본사에서 만들어진 이런 테이블들을 즉 KUS7 아스키라고 하는 K516 K5601이라고 하는 한글 모드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들을 바로 영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에서 사용한다고 하거나 또는 영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들을 한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모드에서 사용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작업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사나 지사나 그리고 모든 지사에서 사용하는 이런 캐릭터 세시라고 하는 값을 통일시켜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만약에 이런 캐릭터 세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데이터의 이전 서울에서 사용하던 것을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또는 미국 지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부산지사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이주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지사들이 또는 본사들이 동일한 캐릭터 세시를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값인 영문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재 178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애트리뷰트를 컬럼으로 작성하는 맵핑 규칙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분석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엔티티를 구성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는 바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즉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바로 컬럼이라고 하는 클럼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맵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테이블 명을 정하실 때는 너무 긴 이름 정하시게 되면 헷갈리고 구현 단계에서 굉장히 번거롭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현하게 되는 이 컬러 명 같은 것들도 아주 길게 자칭하시게 되면 구현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긴 이름보다는 표준화된 야거 숏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죠. 되도록이면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한 SQL 문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컬럼들은 SQL 언어에서 사용되는 예약어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DPT라고 하는 엔티티에 예를 들어서 셀렉트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을 만든다든지 업데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명을 만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셀렉트라는 문장을 수행하실 때 프롬 DPT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컬럼을 참조하는데 셀렉트라고 하는 컬럼을 참조하거나 업데이트라는 컬럼을 참조하는 이런 식의 문장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 에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SQL 언어에서 제공되는 예약어를 컬럼명으로 사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컬럼명은 짧게 부여하시고요. 사용에 편리를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179페이지이군요. 앞에서 소개되었던 대로 하나의 엔티티는 반드시 하나의 UID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개의 애티리뷰트 중에서 그 엔티티를 대표할 수 있는 애티리뷰트를 우리는 UID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UID는 우리 구현 단계에서는 프라미키가 되죠. 프라미키 프라미키로 정의되는 컬럼명은 반드시 PK라고 정의하시고 남들인지 남들인 조건과 유리크한 제약조건인지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거 하니 프라미키 클럼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남들인 조건을 가지죠. 단지 어떤 값이 지장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 값에는 다른 값과 중복되는 값이 지장될 수 없는 유니크한 성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진들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구현 단계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문법에 보면 Create Table dbt에 보면 no라고 하는 컬럼이 character 다스바이트에 프라미키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서 해당되는 컬럼이 프라미키 클럼인지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프라미키 클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약조건 이것을 제약조건이라고 하죠. 제약조건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문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개의 클럼으로 구성될 때는 U1, U2라고 하는 이런 제약조건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의 엔티티가 꼭 반드시 하나의 애티리뷰트로 구성될 수는 구성되는 건 아니죠.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재고라고 하는 엔티티 에 보면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게 되냐면 창고 번호별로 어떤 창고에 있는 어떤 제품이 현재 재고가 몇 개다 수량이 몇 개다 이런 형태의 재고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창고 번호라고 하는 애티리뷰트와 제품 번호라고 하는 애티리뷰트 두 개가 하나의 UID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해당되는 컨스트레인트 명과 함께 어떤 클럼이 프라임이 키 클럼에 예를 들어서 창고 번호라고 하는 클럼과 제품 번호라고 하는 클럼이 두 개의 클럼으로 UID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개의 클럼으로 UID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표시로 컨스트레인트 이름에다가 U1, U2라는 이런 문법을 통해서 여러 개의 클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정의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맵핑 규칙이군요. 그렇습니다. 관계를 포링키로 작성하자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관계 관계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룰레이신십이죠. 룰레이신십이 있고 또한 디그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있었고요. 1대N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관계를 표현할 때는 프라미키와 포링키의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에서 한쪽이 반드시 프라미키가 되고요. 한쪽이 반드시 포링키가 되어야 됩니다. 1대 그렇습니다. 1의 관계를 가진 쪽이 바로 프라미키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N의 관계를 가진 쪽을 포링키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대N의 관계에서 1쪽이 프라미키이며 N쪽이 포링키이다. 라는 걸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맵핑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엔티티와 엔티티가 서로 1대1의 관계를 가진 쪽은 그러면 어떤 쪽을 프라미키로 하고 어떤 쪽을 포링키로 해야 될까요? 애매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값이 지장되어야 되는 쪽 값이 있어야 되는 쪽을 프라미키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값이 지장될 수도 있고 값이 지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쪽 이런 쪽을 포링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미키와 포링키를 설정해야 되는 1대1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는 쪽을 프라미키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쪽은 포링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선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값이 지장될 수도 있고 지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점선인 관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테이블 쪽을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 빈번하게 사용되는 쪽을 프라미키 쪽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가끔 사용되는 쪽을 참조 테이블 포링키를 가진 테이블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는 얼마만큼 더 자주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프라미키와 포링키의 관계로 전의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순환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원이라는 엔티티가 있는데 사원번호라고 하는 클럼도 있고요. 상관의 사원번호라는 것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엔티티의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엔티티를 가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프라미키와 표밀이를 또한 포링키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테이블에 대해서 1대 N의 관계를 가짐으로 또한 자기 테이블에 대해서 1대 N의 관계를 가지게끔 맵핑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맨톰트리는 실선으로 옵셔널은 점선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했던 디글이나 릴레이션십을 표현했을 때 같이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들을 맵핑 규칙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정보와 부서정보라는 이런 논리적 데이터들은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설계 단계에서는 엔티티라고 했던 것을 구현 단계에서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엔티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애트리뷰트라고 했던 것을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클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애트리뷰트를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UID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프라임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대 N의 관계를 가지는 상대척을 보통 우리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포링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현 단계 설계 단계에서 나왔던 엔티티 애트리뷰트 그리고 UID 그리고 릴레이션십인 칩은 테이블과 컬럼 그리고 프라임키라고 포링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